툭수 아! 트수! 아! 트수! 뭐야?! equity 아! 저격이네! 아... 트수 저격이네! 아 왜 나랑 같이 걸려 아 이걸 같이 걸리네 뭐야 뭐 저 자식은 뭐야 뭔데 시작하자마자 저렇게 싸가지가 없죠 아 어떡하지 토스 다 쪼 아니야 미드 소라카? 아우 천사 왜 이래 아우 트수 다 찢어 트수야 제발 아이 트수 아 이거 너무 아 야 재밌겠다 그냥 해봐 아이씨 해봐 아 모르겠다 해봐 몰라 쾌작인가? 신고 저 자식 신고하려면 게임해야 돼 아 야 아 그만 때려 아 야 아 야 아 야 헬프 미 헬프 미 저 미드한테는 바라면 안 돼요 트수 아잇 진짜 나 ll 음 crisis 미 아 그가 중 쏠 뺏어 먹으려는 거지 이제부터 던지는 거야 이제? 와... 정말 쓰레기네 아이 저... 사회에 불만이 많은 친구들인가 던지러 갑니다 저판부터 쓰레기같은 놈을 만났어요 레드벌 차라리 나가 이 자식아 그럴거면 나가 탈주하라고 차라리 안 돼! 아 억지로 출발 새끼야 어우 저렛쳐 자 여러분 여기서 내가 할 선택 이 블루를 내가 먹을까요 말까요 쟨 절대 혼자서 안 때리거든요 던진다고 다른 라인 같아 저거 내가 먹을게요 그냥 아 죽어 죽어 죽으라고 얼른 죽어 내가 먹을게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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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투수 마지막 기회다 레드블루 내놔라 초등학생이야? 그렇지 투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렇지 대 대 대 어차피 지금 쟤네 말 제 말 듣는 애가 아무것도 없어서요 하지마 우리가 바론볼 팀이 어디있었는데 우리가 바론볼 팀이 어디있었는데 흘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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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대박 이 판 가망 없어요 못 이겨 갱풀도 너무 쎄고요 잡아 왓츠 잘한다 물어 갱풀을 물어 와우 먹을 수 있어요? 계속 오우 와 근데 이러고 치면 진짜 아 나 첫판에 눈물 흘리고 빡쳐서 꺼도 되는거죠 흘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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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힣 어 흘러 찬 흘러 흘러 피의 흘러 흘러 네 흘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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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이겼다 하아 이걸로 이겼어요 와 이거 트서 줄게 오 손이 막 떨려 지금 막 손이 막 되게 떨려 이거 봐 보이세요? 제발 제발 계정 계정 삭제해 주세요 진짜 질령 어떻게 나왔냐 디디디야 1등 안해서 이겼다 1등 안해서 내가 1등하면 항상 지거든 항상 내가 1등하면 져 다행히 1등은 안했어 수수 고생했어요 다음 판도 익히세요 화이팅 왜 너는 Matte 한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